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궁창을 잘 주워오는 남자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질 흘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는 그지같은 쓴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우리 가게 알바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질질 흘린건 맞지만 그래도 바람은 안피웠는데 마누라가 그런 저를 계속 의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지 제가 카페 사장인데요 마누라가 저랑 여자 알바생들 사이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개월차 나이 34살에 남편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내에 그러니까 진짜 해도해도 정말 너무한 의심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씁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27살입니다 네 7살 어리죠 그래서 완전 떠받들며 여왕님 모시듯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의심한다는거 이거 진짜 하... 그러니까요 저는 제법 큰 대형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인스타에선 나름 유명한 편이고 또 저희 가게 알바생들의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직 얼굴만 보고 뽑습니다 예 그리고 카페 특성상 여자 알바생들 밖에 없으며 다섯명 모두 예쁘고 나이는 20대 초 중반이에요 아주 좋지요 끝으로 저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나름 자영업으로 몇 년 동안 제법 실하게 굴러막던 놈이라 뭘 어떻게 해야 알바생들이 나를 잘 따르는지 또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최대한 알바생들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생일 등등 그런 세세한 것들을 챙겨주기입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절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구요 오직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왜? 그것이 곧 가게 매출과 직결되니까요 응 그런데 그런데 그런 저를 의심하니까 사람 머리가 확 돌아버리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에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죠 제가 꽤 많이 아끼는 예쁜 알바생의 생일이라 알바생으로서 아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상품권과 더불어 2인 레스토랑 기프티콘을 선물했는데요 문제는 그 친구가 평소 되게 밝고 애교도 엄청 많은 성격이라서 뭐 저한테 고맙다고 하트도 보내고 형형색색 여러가지 이모티콘을 막 써가면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 이런 내용의 톡을 보내왔는데 그거를 저희 아내가 본 겁니다 참고로 내용은 진짜 뭐 별거 없어요 그저 애교스러운 말투와 하트 그리고 이모티콘이 전부였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보자마자 저한테 언성을 높여가며 강한 추궁을 해왔는데요 그래도 저는 뭐 당당하고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후 관계를 확실히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알바생들 생일도 챙긴다 라고 했더니 헐 오빠 미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정상이냐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니 도대체 정상이 아닐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어? 사장이 가게 알바생 챙기는 건데 그게 뭐? 뭐? 여하튼 저희 아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후에 그동안 알바생들과 주고받은 톡 그걸 모조리 다 봐야겠다며 소리치고는 저희가 주고받은 톡을 하나하나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평소 저희 애들을 많이 아킵니다 게다가 애들이 전부 다 성격이 좋고 붙임성이 좋아가지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고 말도 되게 예쁘고 하고 그러는데 아 물론 그렇다고 절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또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지금 이게 사장하고 알바생이 할만한 대화야? 이 세상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미친거야 아니 어떤 알바생이 사장이 잘 자라 좋은 아침이다 좋은 아침이다 아니 이게 개수작이 아니면 뭔데? 장난이냐? 그런데 이거는요 월급 문제로 밤에 톡을 좀 주고받다가 그냥 대화가 쭉 이어진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자라 좋은 아침이다 이거는 그냥 가벼운 인사일 뿐인데 고작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을 의심하네요 아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솔직히 저희 아내가 더 이뻐요 이쁜데 이걸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믿습니다 사람 말을 그러면서 뭐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한 거라며 막 울고 그러는데 아 진짜 씨 답답한 건 둘째치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화가 나요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그래서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게 아니면 알바 생일까지 챙기는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해 보입니까? 마감하기 전에 짬 내서 쓰는 글이라 두서가 좀 없어요 양해 바라고 진지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하 이 새끼 봐라 알바 생일에 케이크나 주면 되는 거지 상품권에 레스토랑에 아주 질질 쳐 흘리고 다니면서 뭘 쳐 잘했다고 글까지 싸질러 거기다 멀쩡한 집 마누라를 의붓증으로 몰아가네 헐 퇴 이 새끼야 댓글 극공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역지사지죠 연하에 잘생기고 애교 많고 싹싹한 남직원이 쓰니 아내한테 하트 보내고 잘 자요 좋은 아침 이런 턱 보내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 고마워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기프티콘 보내고 어? 어이구 이런 생각은 네가 안하고 사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그죠? 댓글 2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습니다 결국 알바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손을 그치 않고 배우자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며 지금의 그 멜랑꼴리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거지요 너는 그러니 편의를 봐준다는 등등 그저 좋은 사장으로서 알바들 챙겨주는 거라며 멀쩡한 아내를 의붓증으로 몰아가면서 까지 결혼 전 솔로때랑 똑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나는 2번 저도 사업자 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힘든 시기 자영업을 통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정확한 손을 찍히세요 아끼는 알바생이든 안 아끼는 알바생이든 그 좁은 공간에서 차별한다는 기분 안 들게 하시고요 특히 여 알바생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톡 등등 그런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도 하고 보아하니 어린 알바생들과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본인도 어린 아이인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쓴 내용들 보면 하나같이 추해요 더럽다고 3번 이상하네 정말 이해가 안돼 카페는 보통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잘생긴 남 직원을 뽑는게 더 이득일텐데 뭘까요? 대댓글 그렇죠 이게 맞지 알바가 5명인데 그중에 남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거 싫어하냐고 대댓이 그러니까요 20대 초 중반 이쁜 알바생들 사이에서 지 혼자 남자인거 은근 즐기고 있는거 같아 그런데 현실은 열 살 넘게 차이나는 아저씨일 뿐 뭘까 또래 잘생긴 알바 남자생 잘생긴 남자 알바 뽑으면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일부러 안 뽑는건가? 응? 4번 너는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지만 글쎄 야 이거 나 아직 잘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말이야 나도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 알바 저 알바 온갖 알바는 다 해봤지만 사장한테 하트 이모티콘 쓰는거 진짜 단 한번도 안했고 또 못봤어 그리고 뭐 알바 생일까지 챙긴다고 그런데도 니 잘못이 아니다 야 그렇게 자신있으면 카페 한번 공개해봐 5번 알바생 모두에게 동일한 선물과 금액으로 생일을 챙겨준다면 그건 뭐 직원복지니까 괜찮은거구요 만약 그 알바생만 챙겨준거다 그러면 니 마누라가 지랄해도 너는 할말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그런거 다 떠나서 너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 업무상 필요한게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아내분도 난리지만 연락받는 알바생들 중에서도 아이씨 사장새끼 결혼도 한 놈이 또 지랄 오바하네 라며 욕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너는 알아요 내 댓글 모르긴 해도 차별없이 다 챙겨줄겁니다 다만 직원들 복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뭐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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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아 이 거지같은 놈 웃기고 앉았네 야 매출을 생각했으면 여자애들이 아니라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알바를 고용했었어야지 그리고 시끼야 마 지금 니 마누라가 열받는거 그거는 알바들이 자기보다 이뻐서 그런게 아니여 남편이라는 이놈이 나잇값 못하고 개 주접을 싸니까 쪽팔려서 열받는거지 끌 끌 끌 끌 끌 끌 끌 7번 늙은 사장 주접 떠는거 개 토 나와요 그냥 돈 많이 주고 말 안 걸어주는거 그게 최고의 관리야 응 8번 뭐 아끼는 알바 헐 나 지금 알바하는 곳 사장도 30대 중반 유부남인데 그 사람도 나를 아낀다고 할까봐 개 소름 돋았어요 9번 카페 특성상 여직원만 뽑았다 야 말 딱보라 야 말 똑바로 해라 카페 특성이 아니고 니 특성이겠지 돈 뿌리면서 의자왕놀이 하고 싶은 니 특성 말이야 어? 그런데 뭐 알바들도 아싸 호구잡았다 이러면서 조화는 하겠네 끌 끌 끌 끌 10번 야 핑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 추하고 천박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욕을 하는데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다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사기의 최고 그 경지가 자기도 속는 거라는 거잖아 자기도 속이는 거라잖아 이 사람도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가볍게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여자 알바가 못생겼어도 니가 그렇게 잘 챙겨줬을까 그죠 비가 하라면 돼요 바로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혼 당하시겠네요 조만간 이혼 당하시겠네요 응 거짓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